대의 40 넘어왔고요. 첫 번째 문제는 글의 요지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means, 의미합니다. 그 법이 사실은 가혹하다고. 하지만 역접 중요하죠. 그래도 그건 법이라고. 그 유명한 말이겠죠.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늘 그렇듯 역접 이유가 중요하니까 그 뒤를 잘 봐야겠죠.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은 is not always. 기억나야 돼? 이거 전체를 나타내는 말 앞에 부정어가 오면 부분 부정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the right thing to do니까 해야 할 올바른 것이 항상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즉, 이 문장이 이 글의 핵심 문장일 수 있겠죠.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게 옳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질 겁니다. 역사상. 현재 완료니까 있어 왔다는 거야. 아주 많은 사람들. 후가 꾸며주겠죠. refuse 중요하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걸. 중요한 건 언이 붙었으니까 부당한 법을 따르는 걸 거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얘기야. 그만큼 악법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중에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예가 입니다. 첫 번째는 마트마 간디고요. 두 번째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겠죠. 자, 보스는 두 사람을 모두 합친 겁니다. 이러한 두 사람 모두 믿었다는 얘기죠. that 이하란 사실은 그 법, 물론 그 당시 그들의 시대에 있던 법이 or not fair, not fair죠.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언과 마찬가지고요. just와 동의어가 fair가 되겠죠. 둘 다 부당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야. 부당하니까 아마 그걸 따르지 않았겠죠. 첫 번째 마트마 간디부터 봅시다. was against라고 하는 건 뭐뭐에 대항했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항했는가 봤더니 영국의 지배, 즉 인도를 영국이 통치했던 거를 반발했다니 그죠. 세미콜론드의 부연 설명이야. 간디는 믿었던 겁니다. that 이하란 사실을 믿었겠죠. 인도인들은, 슈드니까 당위성이죠. 통제, 지배하는 게 옳다. 즉 인도 자신의 국가, 그들 자신의 국가를 직접 통치하는 게 옳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자치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얘는 바로 마틴 루터 킹입니다. 이분 또한 was against, 뭐뭐에 반대하신 거죠. 마찬가지 악법이겠죠. 어떤 법인가 보자. 그 법이 차별했단 말이야. 누구를? 그렇죠. 여기는 블랙피플이니까 흑인들을 차별한 겁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악법이라고 믿고 반대하셨겠죠. 자, 보스니까 마찬가지. 이러한 두 분 모두 깨트렸던 겁니다. 그 법을. 이때 말한 법은 다 악법이겠죠. because 왜 깨트렸냐. 그들은 원했었거든. 뭐하기를? 바꾸기를. 시스템을. 자, 어떤 시스템인가. 그들이 느끼기에 was wrong. 잘못됐던 시스템이겠죠. 문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보면 그들이 느꼈다는 건 삽입절이고요. 삽입절 뒤에 갑자기 동사가 나왔고 주격 보호가 나왔다면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략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앞에 있는 시스템이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나 대시 가능합니다.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지금처럼 주어동사 삽입절 앞에는 보통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하곤 합니다. 문법적 포인트니까 잘 보시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보면 결과적으로 이때 말한 대인은 앞에 나왔던 두 분을 말하겠죠. 간디랑 루토킹 복사입니다. 이분들은 만들었어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었죠. 어디에서? 즉 역사는 역사인데 바로 인간의 권리, 인권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 진전을 만들어내신 거죠. 자, 이 글을 다시 한번 보자면 역접 뒤에 법을 따른다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때로는 악법은 거기에 반대해서 시스템을 더 좋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자, 이 글의 요지를 한번 찾아보자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부당한 법에는 거기에 대항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 글의 핵심 요약을 보자면 법은 지키는 게 옳지만 때로는 어떤 법일 때 그렇죠. 부당한 법일 때는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야겠죠. 자, 이해가 듣길 바라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빈칸 출원입니다.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보면 그들의 새로운 접근법은 였다. 추구하는 것이었다. 합리적인 탐구를. 중요한 건 뭐를 통해서란 말이고 우린 그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아마도 합리적 탐구를 추구하다 보니 뭔가 이성적인 게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주어는 기원이겠죠. 현대 서구 사상의 기원은 캔비 피피니까 수동태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황금시대까지. 고대 그리스.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기원전 6세기나 5세기 정도란 얘기야. 왠 바로 그때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형성했다는 얘기죠. 바로 기초가 되는 현대 서구 정치 그리고 여기 있는 철학, 과학, 마지막에 엔드 뒤에 법률까지 말이죠. 정리해 보자면 현재 서구에 있는 수많은 이 사상들 과학이나 법률 같은 것들이 먼저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요? 그렇지. 고대 그리스의 황금식이었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 거기 있던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이 아마 여기는 대여가 되겠죠. 그들의 새로운 접근법은 이 합리적인 탐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거쳤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한 예가 밑에 나오겠죠. 우린 눈여겨서 여기 있는 콜론 뒤를 잘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와. 뭐 할 수 있는? 내용상 보니까 평가하는 거죠. 한 세트니까 일련의 아이디어를 한번 평가해 보자.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가운데 콤마 콤마는 삽입 형태니까 그들이 믿기에까지가 되겠죠. 자, 일단은 묶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묶고 나서 바로 였다는 거죠. 그 유명한 by 플러스 i인즈라고 해서 뭐뭐 함으로써겠지. 자, 보니까 테스팅, 검증함으로써. 이때 말한 있은 뭐겠어. 앞에 있는 여기 일련의 아이디어들 한 묶음을 말하겠죠. 이거를 뭐랑 같이 검증하냐. 중요한 건 바로 뒤에 있는 against, 또 다른 일련의 아이디어랑 검증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란 말이야. 음, 일단 한 가지 일련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린 또 다른 일련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 두 개를 비교, 검증하는 게 되겠죠. 아마도. 그런 내용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보면 지금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첫 번째는 여기에 정치적 스피어란 말은 영역, 분야를 뜻하겠죠. 정치 분야에선 이랬다는 게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철학 분야는 또 이랬다. 뭐 나오고 인사이언스는 과학 분야가 이랬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 더 필드 오브 로우니까 법률 분야 이랬다. 전부 다 앞에 나왔던 사상 분야들이 이렇게 일련의 생각들을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검증한다는 예가 나오는 거죠. 실제 시험 볼 때 이거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바로 다음 넘어가 보죠.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보시면 이러한 접근법이 드디어 뭐 한다는 거야? 형성한다는 거지. The foundation. 기초나 토대겠죠. 현대, 서양의 생활 방식에 대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거죠. In which. 그런 토대 속에서 정치나 상업이나 과학이나 그리고 법률 같은 모든 것들이 뿌리가 내려진 거죠. 중요한 건 어떤 방식 속에서 이게 바로 정답의 근거가 되겠네요. 질서 정해난 경쟁 속에서 즉 경쟁이란 말 기억나지 아까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이 서로 비교, 교차, 검증되면서 이게 아마 경쟁이겠죠. 정답과 관련된 걸 찾으면 뻔하게 정답이 보입니다. 어휘를 물을 수 있겠지만 이게 adversarial 이게 바로 대립적인 대립관계의 토론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경쟁적 토론이 되겠죠. 한쪽 생각과 다른 쪽 생각이 모여서 경쟁적으로 토론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나머지 5답 보면 지속적인 연습 답이 아니겠죠. 자발적 참여 마찬가지고요. 전통지식 비판적 생각 자, 본문은 계속 말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A랑 B랑 맞붙으면서 발전한다는 얘기야. 아까 빠졌던 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 분야에서 결과는 뭐였냐면 바로 민주주의였죠. 즉 대립을 통한 논의를 해서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민주주의였다는 얘기입니다. In which 민주주의에서 지지자들 즉 라이벌이니까 상대의 정책을 가진 지지자들은 서로 싸웠단 말이야. 뭔가 얻기 위해 싸우는 거겠죠. 수사학적인 우위 핵권을 지우기 위해 싸운 건데 이때 말한 수사학적 우위라고 하는 게 뭘까 아래쪽에 사전을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수사학적이란 말은 의미 전달이 효과적인 문장과 어휘를 사용해서 설득의 효과를 높인다는 거야. 즉 민주주의는 서로 말로 의견으로 서로 대립해서 싸우는 걸 말하겠죠. 두 번째 철학에서 그것은 이어졌다는 거야. 이성적 논쟁과 대화로 이어진 거지. 무엇에 관한 건가 봤더니 nature 본질에 관한 거야. 세상의 본질에 관한 거. 이게 바로 철학이 되겠지. 참고로 이때 말한 it 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그들의 새로운 접근 방법 즉 빈칸 추론 정답을 넣은 바로 이런 접근 방법을 말하겠지. 자 그 다음에 과학 분야로 넘어갑시다. 자 마찬가지 그런 새로운 접근 방법은 촉진해서 발달을 바로 경쟁하는 이론을 발달시킨 거지. 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말이야. 이때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컴퓨팅이 되겠지. 이 컴퓨팅과 앞에 나온 5-4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야. 서로 경쟁하면서 발달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법률 분야에서 더가 있으니까 주어가 이어지겠죠. 그 결과는 엿대요. 자 드디어 마지막에는 검사와 변호사가 만들어진 거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서로 간에 라이벌 관계 즉 경쟁 관계 접근법이 형성한다는 거야. 바로 기본적인 삶의 토대를 만드는 거죠. 현대 서구 생활 방식의 말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정치 상업 과학 법률 같은 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다 질서 정연한 경쟁 덕분에 말입니다. 그러니 대립 관계 토론을 통해서 이런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되겠죠. 이 글을 한 문장 요약해 본다면 현대 서양 사상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된 중요하죠. 논쟁적 탐구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야. 논쟁이라고 하는 건 서로 경쟁하는 걸 말하겠죠.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체 이름과 관계 없는 걸 찾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전체 이름은 주제를 뜻합니다. 주제를 벗어난 한 문장을 찾으면 되겠어요. 첫 번째 주어는 한 가지 경험이야. 이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특히나 유용한 도구가 이 말은 경험에 대한 긍정적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벗이라는 역접이 나오니까 뭔가 경험에 안 좋은 게 나오겠죠. 바로 나오지 않아? 여기 있는 오버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미야. 즉 지나치게 노출된 거야. 무언가에 즉 이게 바로 경험인데 경험이 너무나 과도하다는 겁니다. 같은 것만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그것이 발달시킬 수 있어. 한 개인의 멘탈 배기주임 정신적 짐 그렇다면 이때 말한 정신적 짐이 뭐겠어? 그렇지 이미 고착된 내 마음의 짐 즉 고정관념 같은 게 되겠지 경험이 너무나 반복되게 오버 지나치게 노출되면 정신의 짐처럼 고정관념화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일단 기본적 주제가 되겠죠. 왠 부터 묶어보자. 바로 앞에 나왔던 정신적 짐이 너무나 많이 과다 노출돼서 프레벨런트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만연한 널리 퍼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까지 묶으면 되겠지. 그때 그것은 가짜 주어 투가 진짜 주어니까 그건 어렵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뭐가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떠한 창의적인 방향을 자 이때 말한 창의적 방향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그렇지 고정관념을 깬 자유로운 생각이겠죠. 아덜데는 늘 말하지만 뭐뭐가 아니라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over 지나치게 익숙한 그것이 아니라 샘이들 얘기하죠. 앞에 나왔던 게 반복될 때 그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입니다. 대신이 단수를 받는 거겠죠. 뭘 받는 게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방향이죠. 창의적 방향을 고려하는 게 어려워요. 지나치게 친숙한 거는 바로바로 떠올리겠지 그런 지나치게 친숙한 방향이 아니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될 것 같아. 1번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계속 무슨 말이야. 경험이라고 하는 게 물론 유행한 도구이지만 그게 한 가지에 너무 집중 반복되면 그걸 벗어난 다른 방향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죠. 끝난 게 아닙니다. 엔드부터 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can be 우리말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 it은 가짜죠. to 이하가 진짜 좋겠죠. 설득하는 게 어려워.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뭐하라고? 탐험해 봐라. 다른 대안적인 길도 있지 않아라고. 이때 말한 대안적인 길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창의적인 방향과 같은 의미가 되겠지. 언제 그러냐 봤더니 when 부터 묻고 보자. 그들이 앞에 나온 다른 사람들이겠지. 또한 가질 때입니다. 뭐를? 풀이란 말은 밀이죠. 밀이 마음에 새겨진 개념이니까 이게 바로 고정관념 멘탈 베개지랑 같은 의미가 되겠지. 즉 무엇에 관한 고정관념 인가 봤더니 간접 의문문으로 무엇이 제품인가 까지 묶으면 되겠지. 즉 어떤 제품에 대한 기본적 정의를 이미 고정관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지. 선풍기는 날개가 있어야 돼. 고정관념 있으면 늘 날개 있는 선풍기만 만들겠죠. 자 이런 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대안적인 방향 즉 창의적인 방향으로 한번 탐험해 봐라고 뭐하는 게 설득하는 게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고정관념에 푹 빠져있으니까 말이야 이해 되겠죠? 2번 문장 가봅시다. 2번은 그 유명한 it is that 강조 고민이 됩니다. 자 오직 어떨 때에만 that 이해한다는 얘기야. 어떨 땐가 봤더니 things 상황들이 스톰트니까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중요하죠?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거야. 당연히 뭐도 없이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accustomed 라고 하는 건 익숙해진이죠. 익숙해진 여기 있는 장벽이란 말은 뭐겠어? 그치 앞에 나왔던 계속 이 mental baggage 정신적 짐처럼 이미 고정된 거죠. over familiar 같은 말입니다. 그런 거 없이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 없이 다르게 다른 말로 창의적 이계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때에만 가짜 조 it과 진짜 조 to가 뒤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plausible 라고 하는 건 그럴듯한 있을 법한 타당한 정도야. 그건 타당하다. 이럴 때만 뭐 하는 것이 혁신하는 것이 바로 시장을 즉 이 글의 중심문장은 이게 되겠죠. 2번이 아마 중심문장으로 보입니다. 이 작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때? 너무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 혁신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오직 어떨 때만 익숙한 장벽 깨버리고 생각을 좀 어떻게 다르게 다른 말로 창의적으로 할 때만이 기존에 있는 시장을 혁신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잘 이어지고 있고 아예 중심문장이겠죠. 세 번째 갑시다. if부터 컴마까지 묶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만약 그 문제가 is not 컨퍼런트는 직면하다는데 스톱트니까 직면 되지 않는다면 즉 마주치지 않는다면 무엇과 함께? with 뒤에 보니까 why attitude가 있어? 왜? 라고 하는 태도와 마주하지 않는 거죠. 여기는 컴마는 그걸 꾸미는 동격이 됩니다. 이 태도는 되게 비슷한 태도입니다. 누구한테 작은 아이는 아인데 어떤 아인가 봤더니 끊임없이 질문하는 아이야.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대해서 즉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한다는 건 호의심 많고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걔들은 늘 물어봐 왜요? 왜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가 좋은 거지 창의적이고 고정관념에 박히지 않은 건데 이런 것과 마주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그것은 거의 뭐라는 얘기야? almost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뭐 하는 게 understand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 계속 3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니까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은 알고 있대.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뭐가 진행 중인지 그들 주변에서 이거는 지금 창의적인 아이들은 일종의 은유법으로 이렇게 바꿔서 유사한 게 이런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지 지금 이런 창의적인 아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두 번째 그 아이들은 돈 유절리니까 보통 보지도 않아요. C, A, E, Z, B 형태겠죠. 그들 자신을 뭐라고 보지 않느냐 우주의 중심이라고 나 잘났다 보지 않아요. Which means 그것은 의미하죠. 바로 that, E, R을 의미하는데 그 아이들은 자 Be likely to 뭐 뭐일 것 같다는데 여기 less가 있으니까 절대 이기적이 거라든가 아니면 막 스포일드 응석을 부리거나 하는 아이가 아닐 거란 얘기야. 즉 이런 창의적인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란 얘기인데 지금 본문과 일도 관계가 없죠. 예를 들었던 창의적인 아이를 가지고 지금 약간 격길로 빠진 겁니다. 다시 5번 돌아와야겠죠. 첫 번째 In the event death 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death 이하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야. 또 나왔습니다. 멘탈업이기지 정신적 짐 즉 고정관념 같은 경우죠. 이것이 can be broken down 즉 깨진단 말이야. 깨지는 경우에 중요한 건 뭘 통해서야 반복된 탐구와 조사를 통해서 이 탐구와 조사라고 하는 게 바로 창의적인 게 되겠죠. 그렇게 깨지는 경우에 까지 묶어보자. 또 나왔어. 그것은 is likely dead dead 이하일 것 같단 얘기야. 즐겁고도 실용적인 제안이 드디어 can emerge 등장한다. 나타난다. be accepted 니까 받아들여진단 거야. 그것도 광범위하게 말이죠. 자 이건 지금 어떤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계속 반복되면 그 생각이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겠죠. 이를 극복하려면 마치 순수한 아이처럼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해야 현재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마켓 시장을 혁신할 수 있다는 게 이 글의 본질이 되겠죠.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 다음 문제로 넘어왑니다. 네 번째 문제는 글의 순서를 찾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주어진 박스를 잘 보고 아래 글들과 연결 고리만 찾으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아마도 주어는 유일한 차이점 이에요. 빛이 나오니까 뭐와 뭐 사이 겠죠. 보니까 여기에 살아있는 세포 가 있고요. 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카테고리 가 있겠죠. 그 카테고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유일한 차이점 은 바로 입니다. 됐 이야라고 하는 거겠죠. 그루핑 이니까 묶는 거야. 유기체를 뭘로 묶느냐. 종으로 묶는 다는 것이 요구 한다는 거죠. 더 많은 의식적인 노력을 즉 의식적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는 거야.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방식 즉 분류하는 방식 살아있는 것들을 분류하는 방식 들이 주어 아가 나오죠. 이건 실제로는 굉장히 무한하다는 거야. 즉 한도 끝도 없이 방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어. 굉장히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글이고요. 생명 과학 쪽이라서 어려울 수 첫 번째 a를 봅시다. 보통 a는 아니라고 했고 근거가 있죠. eventually 마침내 결국 약간 결말 부분이니까 좀 생뚱 맞죠. 중요한 건 대다수인데 그들 대다수가 동의를 했다는 거야. 어디에? 됐 이아라는 사실에 샘이 늘 강조하죠. 이런 거 such 같은 경우는 함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앞에 어떤 시스템이 한 번 언급이 됐어야 그러한 시스템은 반영하는 게 옳다. 뭐를? 하나의 유기체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 그것도 어디에? 나무 위에.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건 보통 생물 계보를 말하는 거야. 그 생물 계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하나의 유기체가 말이야. 이런 것들을 받는 건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나왔기 때문에 a는 첫 번째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일단 시스템을 찾고 그 뒤에 a를 넣어야 됩니다. b로 가보자. 1은 유기체를 뭐에 의해서? by shape 형태라든가 색깔 5은 마지막이니까 드디어 뭐가 나와요? taste 맛에 의해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세미콜론 나오니까 by가 1번 나오고 by가 2번 나오겠죠. 또다시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어떤 능력이야? R을 낳는 능력 샘이 얘기했죠?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투 부정사 돼서 꾸민다고 또 끝난 게 아니야 answer 기타 등등 까지 에서 엄청나게 많다 이건 뭘 받는 거야? 앞에 나왔던 여기에서 그런 분류하는 방식 자체가 무한 하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결정적 예가 되겠지요. b는 연결 고리가 완벽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b 첫 번째로 손색이 없어. c번 가보자. 자 그것은 둡니다. 뭐를? 유인원을 두는데 더 가깝게 둬요. 인간에게 뭐보다? 적어도 say란 말은 말하자면 이니까 일단 아니면 박테리아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유인원을 인간 쪽에 더 가깝게 본다는 거야. 일단 결정적으로 이 시 뭔지 모르겠지요. 그것이 둔다는 건데 이걸 받을만한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린 c를 첫 번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b를 먼저 봐야겠죠? 일단 봅시다. 여기 자연학자들 즉 동식물 연구가들이 일을 했어요. 여러 세기 동안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상의 시스템을 어부는 동격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이 뭔가를 꾸며주는 거겠죠? 조직화하는 거야. 생명의 무한한 다양성을 자 드디어 우리는 뭐를 발견했습니까? 시스템 최고의 시스템을 발견했지 이 시스템과 연결된 단어가 바로 앞에 나왔던 서치의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b에서 a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왜? b에서 아직도 it이 받을 만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정답은 b, a만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나왔고 나머지는 공부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들 중 대다수는 이때만한 그들이라고 하는 것도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바로 b에 나왔던 여기 동식물학자들을 받는 대명사가 되니까 말이야 대다수와 동의했어 대디아를 그런 시스템 여기서 말한 최고의 시스템이겠죠? 이건 바로 반영해야만 한다는 거야. 한 유기체가 과연 생명체의 계보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컴마는 또 동격이라고 해서 생명체의 계보가 뭔가 꾸며주는 거야. 그건 바로 뭐다? 그것의 진화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지. 쭉 진화가 되는 거죠. 또다시 써치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분류는 그 유명한 not only but also 구문에서 지금 여기 번만 나온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조직화할 뿐만이 아니라 간접 의무문이죠. 무엇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또한 말해준다는 거야. 누구한테? 우리한테. 또다시 간접 의무문이니까 인지 아닌지 두 개의 유기체가 속해 있는지 똑같은 가지 즉, 여기는 생명의 개보의 가지에서 같은 가지에 속해 있는 두 가지 유기체 우리 감잡아야죠. 이때만한 두 가지 유기체는 바로 여기 있는 유인원과 인간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아마도 똑같은 가지에 있다는 거야. 물론 더 위로 올라가면 큰 줄기에는 얘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simply because 단지 뭐 때문이냐 공동의 조상이 있어 즉 인간과 유인원의 공통된 조상이 살았었다는 거야. 언제? 더 최근에 이게 중요하죠. 더 최근에 얼마 되지 않았어. 뭐보다? 된 뒤에 보면 이만큼 묶을 수 있겠죠. 늘 말하지만 됐은 앞에 나온 명사를 받는 거야. 자 인간과 쥐와 파리와 박테리아의 공통 조상이겠죠. 따라서 됐은 앞에 있는 조상이라는 단수를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야?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이전까지는 뭐 인간과 유인원 파리 박테리아 다 있었지만 이렇게 빠져서 인간과 유인원이 이런 계보를 타고 빠져나온 거죠. 이해를 듣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조직화한다는 거 생명을 이 계보 주변에서 그러나가 나오니까 좀 불안하죠. 슬슬 이것들은 보여준다는 거야. 챌린지란 말은 도전이 아니라 우리말은 난제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얘기야. 왜냐? 그것은 requires 요구하거든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라고. 뭐를? 무섭죠? 생명 그 자체의 역사를 다 재구성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재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기억나겠지만 첫 번째 뭐랬어? 그렇게 그룹 묶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한다. 너무나 너무나 광범위한 작업이 될 테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정리 한번 해보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그렇죠. 생명체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아주 무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하는 어려움은 특히 어디에 있다는 거야? 생명 역사를 아예 재구성하자.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문장 삽입 형태입니다. 늘 그렇듯 주어진 박스를 잘 읽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일단 벗이라고 하는 결정적 힌트가 있어요. 앞뒤가 서로 반대가 되겠지. 조언은 코치야. 중요한 건 똑같은 스포츠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큰 대학교에서. 자 일단은 힌트가 많이 나오네요. 똑같은 스포츠니까 아마도 앞에 스포츠가 언급돼야 됐고요. 두 번째는 벗을 기점으로 앞과 뒤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되겠죠. 일단 좀 더 봅시다. 이 유명 대학교의 똑같은 스포츠 코치들은 동사는 Can Become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국가적인 유명 인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심지어 돈을 버는데 얼마를 벌어요? 뭘 되니까 1년에 100만 달러 이상 버는 거야. 자 컴마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는가 봤더니 이퀄 투죠. 바로 급여와 똑같단 말이야. 대학교 총장의 급여와 똑같은 엄청난 돈을 유명 대학교의 스포츠 코치가 번다는 거야. 자 일단은 감 잡아야지. 벗 양쪽인데 여기는 돈을 뭐 한다는 얘기야? 많이 번다는 얘기니까 앞에는 돈을 조금 번다가 나와야 벗이 말이 되겠지? 일단은 스포츠를 찾고요. 돈 조금 번다를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주어는 과정입니다. 직업이 발달한다는 거야. 분야에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어쨌든 직업이 점점 발달하겠죠. 이것은 스톰테니가 종종 비교가 되어집니다. 어디에? 피라미드 형태 감 잡았겠지만 피라미드 형태란 말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래쪽에 가장 기초적인 사람들이 깔려 있고요. 점점 올라가다가 저 정점에는 최고가 있겠죠. 자 먼저 앳부터 봅시다. 장소, 방향, 위치, 부사구가 먼저 나오고 컴마가 찍히지 않으면 도치가 되죠. 따라서 여기 여기에 동사 있다 주어는 many jobs 가 되는 거야. 따라서 와이드 베이스니까 널찍 널찍한 아래쪽이죠. 즉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아래쪽에 누가 있다는 거야? 아주 많은 직업들이 있죠. 그 직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젊은 사람들 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에 운동팀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자 y를 나왔으니까 아마 반면이겠죠. 반면이란 말은 아마도 이 위쪽이겠죠. 당연히 폭이 좁은 팁 끝을 말하는 거야. 바로 어디가 되겠어? 여기가 되겠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더 퓨니까 얼마 되지 않는 할 리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죠. 매우 탐내는 직업들이 있다는 거야. 이 직업은 또 누구랑 같이 있는가 봤더니 여기 있는 프로페셔널 즉 프로 조직이겠죠. 흔히 말하는 야구 프로 구단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는 유소년이라든가 고등학교 팀 같은 경우는 직장이 많겠죠. 하지만 프로는 몇 명 안 되니까 말이야 아주 위에 있다는 얘기야. 자 일단은 1번과 2번은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에 돈을 적게 번다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직업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래쪽에도 많고 위에도 있는 걸 합치면 더 많겠죠. but 그러나 주어는 경쟁을 말해 경쟁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돼? 점차 터프해진다구요. 누가 뭐뭐 할수록 일반인이 일을 하는데 그나 그녀의 위로 올라가는 일한다. 즉 승진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싶겠죠. 그렇게 일할 때마다 뭐 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경쟁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터프해진다는 얘기야. 굉장히 여기 끝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도 아직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부족하다 얼마 못 번다는 마이너스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3번도 답이 안 되겠죠. 자 일단 급여가 나오긴 나왔어. 다양한 위치의 급여들은 무엇무엇과 일치한다. 이 피라미드 모델과 일치한다는 얘기야. 즉 여기는 급여가 아마도 아래쪽이니까 싸겠고 여기는 높은데 매매 없으니까 급여가 아마도 많겠죠. 자 일단 이건 일치한다만 나왔지 급여가 적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따라서 4번도 아직 아니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야. 먼저 고등학교에 미식축구와 농구 코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종종 누구냐. 바로 학교 교사들입니다. 근데 그 교사는 드디어 나왔다. 페이를 받아요. 근데 어리틀이니까 적게 받았죠. 아주 추가요금이 적어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애프터클래스 즉 방과 후 수업 월크란 말한 수업이겠죠. 에 대해서 돈을 굉장히 적게 번다. 드디어 돈 적게 번다는 게 느낌표 팍 나왔다는 얘기야. 사실상 5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답은 확실하죠. 자 그러나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유명 대학교의 똑같은 운동 과목은 뭐였어? 앞에 나왔던 미식축구 그리고 여기는 배스킷볼 농구를 말하겠죠.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학 총장급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좀 심하죠.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면 또 장소 위치 부사고 나면 동사가 먼저 나오죠. 있습니다. 내셔널 풋볼리그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 흔히 줄여서 M F L 이라고 한단 말이야. 또 뭐가 있냐. 여기는 내셔널 배스킷볼 어소시에이션이 있단 말이야. 이것도 줄이면 N B A 라는 게 있겠죠. 이건 앞에 말했던 여기를 말해. 여기 최정점에 있는 스포츠 구단이겠죠. 관계부사 거기에서 헤드코치는 최고의 코치 가장 우두머리겠죠. 종종 받아요. 매니타임즈 모으니까 훨씬 더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누구보다 그들의 베스트 페이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캠퍼스 대학교의 카운터 파츠라는 말은 상대방을 말하거든. 아까 나왔던 대학교의 코치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 그들보다 몇 배는 더 받는다. 그러니 정점 위에 또 최고 정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게 될까요. 스포츠 분야에서 어쨌든 여기도 직업이 발전하겠죠. 그게 무슨 모양이라고요. 그렇지 피라미드 형태를 띄고 있단 말이야. 높은 위치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하고 또한 급여도 많이 받는다. 정도가 되겠죠. 이해가 됐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 4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